안녕하세요. 제이스 갤러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찻잔은 앤슬리 오차드 찻잔입니다. 아시다시피 앤슬리는 영국의 도자기 회사입니다. 먼저 보시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찻잔도 역시 핸드페인티드 된 제품입니다. 오차드 찻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보여드린 찻잔과 달리 지금 이 찻잔은 찬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찻과 앤프런트의 사인이 있습니다. 찻잔에는 특별히 큰 흠이 보이지는 않네요. 소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잔처럼 잘 보관이 되어 있었네요. 금장 손실도 보이지 않고요. 소설에도 역시 작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잎은 10.5cm 정도 되고 찻잔 높이는 6cm 정도 되네요. 찻잎은 10.5cm 정도 됩니다. 소설 지름은 15cm 정도입니다. 백스탬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입니다. 백스탬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백스탬프에 노란색 S자 보이시죠? 세컨드 퀄리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